원진! 조원진! 네 다음 일정으로는 천안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일정으로는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. 온양온천역 앞 광장, 안안시 온천대로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광장으로 이동 예정입니다. 지금은 산송시 중치원역입니다. 다음 일정으로는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 그 다음 일정으로는 오늘 마지막 일정인 온양온천역 앞 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256번 조원진! 다음 일정으로는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 예정입니다. 잠시 후에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TNT미디어 윤지훈이었습니다